대구 강북 따끈따끈한 화재를 찾아 시시콜콜한 화재를 모아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화재 신속배달 띵동!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멋진 풍경을 보니 시상이 마구마구 떠오르는데 저 푸르른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지 말고 이 강물을 쭉 따라서 가면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시원한 강물 따라서 멋지게 여행 한번 떠나보겠어! 알쏘! 일찍이 찾아온 초여름 더위를 피해 강물 따라 떠나볼 오늘의 여행지, 바로 경북 예천입니다. 풍경 좋다! 역시 산 좋고 물 좋고 예천입니다, 역시! 거기에다가 푸르른 녹음이 펼쳐지는 유언 아닙니까? 초록초록한 풍경,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에요, 힐링! 동영 씨, 여기에요, 여기! 안녕하세요! 네, 네, 동영 씨, 반가워요! 저기까지 들리니까 크게 저를 부르셨거든요! 네, 맞아요! 뭐 때문에 부르신거에요? 아, 여기보다 더 좋은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죠!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다고요?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죠! 그러면 가셔야죠! 예천에서 가장 예쁜 곳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가시죠! 가시죠! 귀인을 만나 예천 최고의 풍경을 만나러 가는데요! 장한사가 아주 천년고찰이에요! 여기인데 풍경 보러 가는데 먼 거 같아요, 너무! 아, 그래요? 아니에요! 잠깐이면 됩니다! 이 계단, 그냥 내가 하나하나 복을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계단의 시작점인데 저기 끝까지 지금 계단 계속 있는데요? 그만큼 고생을 해야지 좋은 풍경을 보죠! 멋진 풍경을 위해서 이 계단은 반드시 올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고진감내라고! 고진감내 해보겠습니다! 계단 200개 정도 오면 금방이죠! 금방일까요? 꼭 진유현 씨 다녀오세요! 금방이에요! 우와! 여기 앞에! 여기가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그 풍경이죠? 예, 맞아요! 우리 예천의 대한민국의 벼류천지 회룡포 전경이 다 보이는데요! 이야, 멋있죠? 풍경이! 장난이 아니죠? 어마어마하네요! 맞아요! 회룡포를 만드는 내성천은요! 경북 봉화에 있는 거기가 내성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북 봉화에 있는 선달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약 120, 30km를 달려와서 삼강에서 낙동강하고 만나도록 돼 있어요! 회룡포는 용이 날아오르면서 한 바퀴 돌고 간 자리에 강물이 생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비룡산이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게 회룡포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용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올해가 청룡해죠! 용의 기운이 마구마구 느껴진다! 그렇죠! 용이 승천하는 그런 기운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육지 안의 섬! 우리 동영씨! 여기 보면 유명해! 여기 회룡포도 중요하지만 청춘 남녀들이 모였을 때 꼭 이거를 발견하고 가야지 그 뭐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의미로 그것이 이 지영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뭔가 사랑을 이루어주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랑 레이더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뭐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물에 하트를 그리는 거죠! 이름 쓰고! 호환적이다! 강물적이다!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맞는 거 같죠? 12시 방향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저 가운데 밭이 있고 저 위에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보이시나요? 뱅끝잔하게 어디있어요? 하트! 하트! 맞아요! 잘 보면 보입니다! 진짜 하트 모양이네요! 그죠? 신기하죠? 네! 이렇게 예천은 강물따라 재미난 이야기도 흐르는 고장 1층을 여행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강따라 가면 가장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세 물이 만난다고 해서 삼강 또는 우리 수능료만으로는 세 물머리하는 삼강 주막이에요! 강따라 여행에 여기를 안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꼭 가보셔야 됩니다! 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따라 세강을 보는구나! 세강 세강! 강물을 따라왔더니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시원한 강줄기가 초여름 더위를 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짜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삼강 절경! 삼강 절경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여기가 일단 강에 세 개가 만나는 절경이 있다! 이거 같거든요! 여기인 것 같은데? 동영씨 잘 찾아오셨네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너무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에 강이 세 개 만나는 곳! 삼강! 맞습니다! 새물머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하나! 강 하나! 저기서 오는 강 하나! 그럼 두 개인데 나머지 하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쪽에 오른쪽 편이 낙동강이고요! 네! 저쪽 물줄기는 내성천하고 금천이 합쳐서 내려와 오기 때문에 한 줄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삼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성천에서 봤던 것보다 여기에 수련이 엄청 풍부하고 많은 것 같아요! 아! 옛날부터 여기가 물류가 많다 보니까 돛담배도 많고 유생들이 한양을 가려면 문명세대를 거쳐가야 하는데 여기서 머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물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숙박이 필요하니까 숙식도 해야 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하고 강이 있다 보니까 물류도 있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곳 삼강주막은 조선시대부터 운영되었던 우리나라 마지막 주막인데요! 마지막 주모였던 유옥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손님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런 가마솥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니까 부엌인가 봐요! 부엌! 네! 여기가 주목 할머니가 실제로 음식하는 곳이었고요! 여기 벽면을 보면 금이가 이렇게 끌고 났지 않습니까? 네! 일자로 쭉쭉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할머니가 글을 모르셔서 오시는 분들이 막걸리 한 사발을 외상의 외상장부였어요! 벽이 외상장부예요! 외상장부입니다! 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방이 다 있거든요! 사방의 그러니까 이 사방이 많다고 보니까 할머니께서 정이 많으셨는 것 같아요! 진짜 꼼꼼하게 체크해 준 수세요! 하나. 둘. 셋. 넷. 탁.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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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여기 주목 할머니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주막 너무 좋은데요! 여기 왜 이렇게 동그란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돌들이 있는데 모양마다 무게가 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옛날에 농촌 청년들이 만약에 배가 장성을 해서 힘 자랑하면서 품싹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들면 들수록 그만큼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힘 센 사람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이거는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10킬로가 안 될까요? 10킬로 정도? 네네네. 제일 작은 딜돌이에요. 10킬로는 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게 정말 10킬로가 절대 아닙니다. 훨씬 무겁습니까?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들리질 않아요. 진짜 얼굴 보여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진짜 무거워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바닥에 박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 정도면 가볍게 되네요. 시켜주시는데요? 돌이 그 사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얼굴이 바뀐 수 있어요. 허리도 약간... 마술이에요. 허리가 조금 아프네요. 제가 허리가 지병이 있어서... 저는 삼강 나루터, 삼강 주막이라고 해서 낭만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좀 치열한 곳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삶의 체험 현장 같은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강 문화 단지 안에 있는 강문화 전시관도 함께 둘러봤는데요. 여기 전시실을 들어보니까 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예천의 강 문화와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전시실을 쑥 둘러보니까 약간 진짜 납동강을 따라서 여행하는 기분이 드네요. 삼강 세 군데의 강주가 만나고 온 곳은 전국에서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강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예천은 물과 뗄라 뗄 수 없는 고장입니다. 갑자기 여기는 어디죠? 다른 곳으로 오신 거예요? 이어 강문화 전시관 바로 옆에 있는 음막 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니, 왜 물 안에 이렇게 계세요? 그리고 여기 왜 별가 이렇게 많아요? 삼강의 나루터 맛을 느끼기 위해서 시민의 국회에서 채모로 처음부터 공을 해서 지금 음막 군수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강에 왔으면 배를 안 타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요! 감사합니다. 제 수위가 높지 않아도 그래도 짜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저도 이 카약을 타고 삼강의 나루터에서 배를 타던 뱃사공들의 느낌 느껴보겠습니다. 동영 씨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괜찮았어요? 그럼요, 지금 수위가 지금 허리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일어서면 됩니다.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쪽을 밀어주세요. 왼쪽을 당기면 오른쪽을 밀어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연못 위에서 여유롭게 카약을 즐겼는데요.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 옆에서 카약을 타보니까요. 쫓아오던 더위도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보이세요? 바로 옆에서 도수가 팍 하고 오르니까 진짜 시원해요. 근데 너무 즐거워 보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들 얼굴에서 무소가 떠나지 않네요. 무소만 타도 얼마나 행복하신지 알 것 같죠? 두 분 어찌나 재밌게 타시는지 웃음소리가 이 연못에 쫄아옹새로 울려 퍼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니까 옛날 한 40년 전 생각이 나네. 그때 오리배를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좀 짓궂어서 저를 막 빠뜨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안전하고 좀 편하고 즐거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년 전에 오리배 탈 때 짓궂게 빠뜨리려고 하면서 나랑 결혼할래. 뭐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좀 했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옛 사람들의 삶이 모여들던 나루터에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이 피어나고 추억이 자라납니다. 강이 세게 만난 이 산강을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는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바다만 멋있는 줄 알았는데 강을 보니까 또 흐르는 물이랑 계곡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멋있네요. 좋다고요. 뭐가 좋아요? 강바랑이 좋아요. 소나기가 막 내리고 난 다음에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강도 이제 물이 많이 불어나서 보기도 사실 더 좋았고 그냥 가족들이랑 나들이 하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아 진짜 주막에서 전이랑 막걸리 맛보고 가야죠. 그렇죠. 오늘 그냥 가면 집에서 잠 못 잔다고.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후회할 수 없죠. 3강 주막을 주막 느낌 물 신나게 이렇게 평상에다가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주무! 여기 막걸리 한상이요! 오늘 뭐 촬영 중에 제일 신나 보입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오! 전이 두 개나 되네요? 세상에!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게 또 주막의 맛이죠. 자 그러면 이 배추전 와! 도영씨가 보부상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질토를 또 주려고 용을 썼기 때문에 아주 잘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주막에 주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 막걸리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왜 그 옛날 선비분들이 뱃사공들이 주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무조건 들렸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좋다! 좋죠! 이분들도 신나셨네요. 맞아요. 강풍경을 안주 사보니 막걸리가 더 달달하게 느껴질 것 같죠? 여기 내승천 위에가 우리 고양이인데 밑에 내려와서 가끔 여기 와요. 어떠세요? 여기 강바람이랑 풍경 보니까 원래 있던 주막이 저거잖아요. 여기 표식이 돼 있는 주모의 어떤 외생장모 같은 걸 보는 게 옛 정치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주막이라는 자체를 처음 와보기도 하고 이런 음식도 그렇고 이런 음식을 이런 곳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와! 복작! 복작! 분위기 좋으네요! 형제! 형제! 형제 남매 남매! 남매하고 어떠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해서 더 즐거웠을 것 같은데 너무 흐르는 물이 진짜 막히지 않고 흐르는 물이 너무 좋고 막걸리 맛도 있고 파전 또 부수전도 맛있고 이래서 한 번 더 오고 싶은 곳이라 강따라 함께하는 예천여행 놀러오세요! 성큼 다가온 초여름 더위 성질 급한 더위도 시원한 강물 앞에서 잠시 휘어갑니다. 강물따라 이야기가 흐르는 경북 예천으로 떠나보세요. 안녕!